다 갔다 왔어? 다 갔다 왔어요. 효주 펑펑 오고 오열하고. 여기도 범상치 않은 집 같은데. 여기요. 여기 제가 어렸을 때 외식하면 맨날 오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는 진짜 안 먹으면 큰일 나는 데인데. 그래도 네가 살던 집 바로 뒷쪽. 바로 여기 그냥 걸어와도 되는. 여기는 그럼 메인 메뉴가 뭐지? 저거 저거. 냉장고에 양념 부대기. 식사에 관해서 좀 뭔가를 정리하기 전에. 오늘 한효주 씨 친구분들 오셨던데. 어? 왔어? 왔어. 안녕하세요. 얘들아. 여기저기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여기로 잠깐 오세요. 섭외 안 했는데 섭외가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저 몇 분이셔요? 네. 갑자기 좀 더 볼까요? 형님들이 조금만 당겨주시고. 효주 씨. 효주가 일로 다 와. 우리가 좀 땡길게요. 여기도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우리 동창 동창. 동창. 유리한 축구. 다 유리한 축구. 다 유리한 축구. 1학년 때도 다 같이. 그때는 몰랐는데. 저희 중학교 때 친구.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하세요. 제 이름은 이송현이고요. 저는 양윤정이라고 하고요. 석태정이고. 석태는 지금 사실 두 명이 온 거야. 어? 만상. 어? 만상. 그래. 아까는 멀리서 뵙는데. 저는 이현주고요. 청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실 일곱 명이서 친했어. 아 그래서 뭐 칠. 칠탱. 칠탱이야. 한탱. 아니 어떤 친구였어요? 어떤 학생 뭐 어떤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면. 예쁘다기보다 잘생겼었고. 잘 뛰는 친구. 체육 진짜 체육 체육. 6장. 발리기는 무조건이 있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지만. 대학생들한테 대시를 받았지. 우와. 진짜요? 이렇게요. 내가? 무심천. 무심천 벚꽃놀이 가면은. 그 대학생이. 대학생인 줄 알고. 그렇지. 무심천 벚꽃놀이 가면은. 그 대학생인 줄 알고. 그 대학생인 줄 알고. 이 얼굴이 그때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그때 얼굴이에요? 그러면은. 노안이였나? 약간 노안이었어. 내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율령동에 있을 때는 그냥 학교 학원집. 학교 학원집인데 가끔 시내 가거나 이제. 무심천 가면은. 그때 그때. 진짜. 그럼 어떻게 여기 식사를 좀 하고 계세요. 이거는 효주가 낼 테니까 아마. 원래 잘 사요. 원래 잘 사요. 비가 들어간 노래를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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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가.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저 노래로만 생각난다. 찬현 씨 정답. 예이. 아. 와. 누가 청쌌는 거야. 누가 청쌌는 거야. 누가 청쌌는 거야. 나의 청쌌. 정답. 한 라운드 제시어 드립니다. 가사에. 서울이 들어간 노래를 불러주세요.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땡. 뭐야 그 노래 이거. 잊지 마요 나를. 사랑을 속삭여요. 그대. 이거 내가 부른 노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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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래인가. 정답. 오.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질 때. 정답. 정답. 밤이 들어간 노래를 불러주세요. 밤? 네. 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싫어. 정답. 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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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요. 아이고. 아유. 아유. 팜밤바밤. 아유. 아. 이거. 아유. 아유. 야 이거. 함. 지금 까먹었잖아. 나이힐이 들어간 노래를 불러주세요. 쪼각, 쪼각, 쪼각 난 내 마음, 쪼각 난 내 마음에서 체리 샴푸 맛이 나. 정답.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쪽 너무 세요. 시험 끝나면 노래방 갔던 게 여기 나오는데. 오, 그래? 났어? 아, 보자. 동구밭 과거원의 아카시아 도시과 경혜 그래, 맞아, 맞아. 정답. 맞아, 맞아, 맞아. 아까 그거 부르려다가, 부르려다가. 그래? 진달래 먹고 물장구 찌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정답. 먹자, 먹자 끝, 끝. 야, 니네 진짜 대단하다. 힘들었어. 빨리 와, 2초, 1초. 아, 근데 진짜 선배님. 맛있게 먹어.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내가 낀 일을 거르지 않고 밥을 먹게 되었어. 표정으로 다 먹네. 오, 파절이 냄새가. 나 이거 소스 한 번만 찍어봐도 되지, 그러면. 소스만 한 번 찍어봐야지. 저, 저 테두리. 테두리 쪽으로. 테두리만. 테두리 쪽으로. 테두리만 해, 테두리만. 이렇게 테두리 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먹어도 되잖아. 형님, 맛만 좀 보실래요? 먹어, 먹어, 먹어. 아니, 그게 뭐야. 형님, 맛은 봐야죠. 아, 이게 뭐야. 와, 속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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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 번 더 물어봐. 두 번 더 물어봐야지. 두 번 더 물어봐야지. 이거, 더 주세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안 드셔보셨죠, 저 그래서. 나 진짜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이거 포장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포장도 돼요? 개찐 쓰셔. 개찐 쓰셔. 선배님. 선배님, 한 입만 딱 주셔보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야, 진짜 맛있다. 우리가 서울에서 못 먹는 맛이었어. 얼핏 보면 제잎볶음 같은데. 틀려, 틀려, 틀려. 아니, 그러니까 봤을 때는. 내가 다음에 청소 오면 나 이거 먹는다. 진짜 그 정도야.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요. 세 개, 두 개 볶아주세요. 뭐야, 모기가 더운 거야? 김치였어요. 김치, 김치요. 이건 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쳐다보게. 안 죽을까 봐. 어? 예, 오신다 이제. 오신다 이제. 전복이야, 예. 전복이야. 예, 오신다 이게. 왜, 왜, 왜. 아, 퍼포먼스. 퍼포먼스. 퍼포먼스, 퍼포먼스. 탁탁탁. 야, 이거 손가락 쥐 안 나세요? 퍼포먼스, 퍼포먼스. 항상 조별로 움직이세요? 조별로 움직이세요? 조별로 움직이세요? 두 개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셨어요, 형님? 두 분의 호흡이 잘 맞으셔서. 청주 2인조. 밥이 없네. 밥 3개 많겠다. 밥알이 없는데 일부러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밥을 금방 지어서요. 바로 그냥 다 떨어지는데. 하나의 의식 같은 거. 이렇게. 팍팍팍팍팍 이렇게. 저기 위에 치즈까지 올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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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표님은 저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희 너무 많이. 퍼포먼스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서로를 이렇게 두려워. 왜 뜨고 계신 거예요, 이거. 서로를 받은 거로. 효주 앞이라고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이런 퍼포먼스는 처음 봐요. 오우, 지금. 아니, 그 다음 두 분의 그 동작이 너무 기대되고. 맞아요. 같이 오실 것 같아요. 요거는 오므릴 때 이렇게 하셨는데 펼칠 때는. 어떤, 어떤 의식이 있을지. 저 굉장히 무뚝뚝하게 들어오시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아무. 표정이 변화가 없어. 10대는 뭐 없어. 10대는 뭐 없어. 10대는 뭐 없어. 너무 기대하시지 마세요. 아니, 좀. 뭐, 개발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와. 와.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안 두드린 대표님께 더 치즈가 더 잘 녹았어. 그런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다. 아, 좋다. 아, 잘한다. 스타. 표정이 반하셨는데요, 지금? 천천히 줘. 여러 번, 여러 번 뜨면 되잖아. 한꺼번에 안 해도 돼, 효주야. 아이고, 아이고. 와, 어마어마하다. 자, 드시죠, 형님.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이거네. 야, 이거 맛있다. 음.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네. 그래, 이거 뭐. 좋은데. 맛있다, 맛있어. 야, 저번보다 더 맛있어. 응. 이게 진짜 찐인 것 같아. 아니, 맛도 옛날 그대로. 아, 맛있게 먹었다. 맛있다. 네, 어려운 거를 맛있어서 참가도 해 주시고, 다시 효과가. 고맙다. 쉽지 않은 건데, 재밌게 이렇게 해 주시고. 아, 진짜. 아, 진짜. 자, 진짜. 참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